왜 이렇게 우유부단하냐? 한 분이 저한테 말씀 주신 것도 아니고 뭔가... 어때? 나오길 잘했어? 다행이다 근데 나는 사실 누나가 러브든 머니든 사실 상관없어 그게 같이 재밌게 시간 보내주는 것도 너무 고맙고 그리고 너무 재밌어 그 마음들이 너무너무 고마운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짧은 시간이었어요 저한테 저도 제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전부 다 내가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래 그래도 한 번 욕심을 내보려고 내가 다 너무 좋았어요 진짜 그래서 진짜 헷갈렸어요 처음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 오빠한테 느낀 감정보다 더 큰 감정을 느낀 사람이 없었어서 준비됐어? 전원을 드리도록 할거에요 전원을 드리도록 한 번 알려드 제가 깊이 read 알 알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